웃었어? 그 웃는 게 황재석을 도와주는 게 아... 토스트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? 이 오빠 어딨어? 아, 시즈까리! 하하하하하하 무슨 말씀하시는 거? 느꼈을 땐 주아! 하하하하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청객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우! 여친 없이 2년 살..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생각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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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!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내가 살아 있다는 걸 진짜 느낄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심장이 막 두근거렸거든요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긴장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어서 만나요 우리 과객 여러분 널 좋아해